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성외과 전문입니다. 오늘도 엄지의 제왕에 출연한 배지를 달고 나왔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눈이 크면 예쁜가라는 동영상에서 눈은 마음의 창으로 크고 맑으면 좋겠지만 너무 이 마음의 창이 크다 보면 오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들어오려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적당히 감추어 줘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해부학적인 통계에 따르면 깊은 눈을 가진 서양인은 검은 동자의 약 80%에서 90%가 보이며 얕은 평면적인 눈매의 동양인의 눈동자는 약 70%에서 80%가 보인다고 합니다. 즉 그만큼 서양인의 눈이 크다는 것인데요. 서양인은 얼굴이 장두영 얼굴로 입체적이기 때문에 눈이 깊습니다. 눈이 깊은 경우에 눈동자가 많이 노출이 된다 하더라도 바람이 불거나 먼지가 닥치더라도 눈이 좀 깊게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눈 아래 표면적이 좀 넓다고 하더라도 안구를 좀 보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단두영 납작한 얼굴에 동양인에 있어서 눈이 깊지 않고 드러나 있게 되는데 눈이 이렇게 눈동자가 검은 동자가 서양인처럼 80%에서 90%까지 이렇게 많이 노출이 되다 보면 바람이 불거나 눈보라가 치거나 황사 바람이 불거나 하게 되면 눈에 미세먼지나 먼지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에 안구 보호 기능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서양인의 눈동자의 노출 비율과 동양인의 노출 비율은 서로 다르게 되겠습니다. 해부학적으로 눈은 검은 동자가 가운데 있으면서 흰 동자가 양쪽에 있게 됩니다. 그러한 눈을 관상학적으로 200안이라고 하는데 100이라는 것은 흘백자가 되므로 흰자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흰자위가 두 군데 있다 하는 눈을 200안이라고 하는데 뭐 눈이 다 저런 거 아니야?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여기 보시다시피 눈에 흰자위가 바깥쪽에만 있고 안쪽에 눈알이 몰려있는 일백안 관상도 있습니다. 이는 극심한 내사시 흔히 사팔뜩이라 그러죠. 이런 경우에 볼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눈알이 이렇게 바깥쪽으로만 나가게 되는 극심한 외사시의 경우에 있어서도 안쪽으로만 흰자위가 보이기 때문에 일백안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검은 동자 주위로 흰 백자가 흰자위가 세 군데가 있으면 삼백안 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안쪽과 바깥쪽 그리고 검은 동자의 아래쪽 이 세 부위에 삼백안 관상인데 흰자위가 검은자위의 아래에도 있으면 김완선씨의 눈과 같이 하하백안 아래 하자 하하백안 관상이라고 합니다. 이는 요즘 밑트임 뒤트임을 해서 눈을 크게 하는 수술들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눈의 노출 면적이 많아지게 되니까 안구건조증이나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혈관들이 이렇게 눈의 흰자위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빨간 눈이 되거나 이 혈관들이 이렇게 눈동자까지 이렇게 침범을 하게 되면 관상학적으로 적사침정 혹은 적관동이라고 해서 아주 나쁜 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이 너무 흰자위가 많아져 가지고 건조해져서 안구건조증으로 인해서 혈관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또 눈이 빨갛게 되고 또 그 빨간 실핏줄이나 이런 것들이 눈동자를 침범하게 되면 관상학적으로도 좋지 않고 미용적으로도 좋지 않겠습니다. 하백안 관상과는 반대로 눈의 흰자위가 검은 동자의 위쪽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관상을 상백안 관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상백안이 된다는 것은 눈을 이렇게 내리깔고 보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내리깔고 본다는 표정은 남을 좀 없으히 여기거나 아니면 좀 나쁜 생각을 하는 음험한 관상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좋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상백안 관상은 요즘 눈매교정술이나 아니면 안검하수 수술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간혹 있게 됩니다. 특히 지난 동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눈이 돌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안구보호 기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눈을 감싸려고 눈꺼풀이 눈을 감싸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내려오다 보니까 꼭 안검하수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눈이 돌출이 돼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이 내려와 있는데 그걸 안검하수로 생각을 해서 눈을 이렇게 올리다 보면 상백안 관상이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검은 동자에 좌우 위 아래에 흰자위가 다 있는 사백안 관상입니다. 이렇게 눈을 휘둥그레하게 이렇게 뜨면 아무리 눈이 큰다고 하더라도 좀 화가 난 듯 보이고 그 눈을 보는 사람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눈은 큰데 눈꺼풀들이 눈을 이렇게 보호해 주지 못하고 흰자위가 많이 보이게 되면 눈이 크다고 하더라도 좋은 관상이 되지 못하는데 관상고전인 마의 상법에는 목다사백 주고극이 흑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눈 관상에서 흰자위가 너무 많으면 좋지 않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관상학에서는 얼굴 각 부분에 다 기운이 좋은 것을 좋게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도 크고 맑고 깊고 이런 눈을 좋다고 하는데 크고 맑고 좋은 눈이 너무 드러내서 흰자위가 많이 보여서 300안이 된다거나 400안이 되면 도리어 좋지 못한 관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눈을 크게 해서 흰자위가 많이 보이게 하는 성형수술은 지향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눈을 크게 하는 것들은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 되므로 쌍꺼풀이나 뭐 이런 수술하지 아니하고 눈을 커 보이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